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정도 지금 속보만 들어온 상태인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을 해서 해상선박에 미사일 잔해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라 이런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 건지 아니면 확인은 정확하게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로이터가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도 힘을 좀 내야 될 텐데 그럴 땐 또 흑삼전탕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저 때가 어느 때인데 흑삼전탕은 좀 그럴까요? 화려워 화려워? 화려하는지? 먹었어 드셨어요? 확실히 좀 피부가 젊어지시죠? 흑삼전탕과 함께 건강한 오늘 하루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속보 계속 들어온 대로 저희도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어디 굳이 안 가셔도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요즘 맨날 일단은 미국 금리 파월 이 얘기로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코로나 소식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 미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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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확진자가 오늘부로 3천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로이터가 로이터 바쁘군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분의 1이네요. 그런데 이제 3억 3천만 명 제가 볼 때는 조금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서류 미비자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인구는 4억 3천만이 넘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 11명 가운데 1명이 감염이 됐거나 감염 경력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상상해보세요. 10명 중에 1명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족 옆에 가족 두 가족 중에 하나는 대충 걸렸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제도 5만 3천 262명이 확진됐어요. 많이 줄어서 이게 30만 명 넘어간 건데 굉장히 많이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제 하루만 52만 4천 6백 12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통계가 이게 발표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억 2,4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거고 총 사망자가 273만 4천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한 1년 정도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코로나와 정말 엄청난 투쟁을 한 건데 아직 안 끝났다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주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리 빠지는데 주가도 빠지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원망스럽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전주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었어요. 백신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30개 주에서 전주보다 신규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10명 중에 11명 중에 1명은 감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면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감염이 될 거라 감염된 상태고 또 거기다가 백신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 마스크 쓰기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100일 동안만이라도 다 씁시다. 라고 했는데 행정명령이 주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별로는 안 써도 된다. 텍사스 같은 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마스크 쓰기 명령을 해제하는 바람에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전역에 급속히 퍼진다. 이런 거거든요. 뉴스 보니까 플로리다니 캘리포니아니 바닷가에서. 그냥 똑같은데 평상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추세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코로나19가 코비드19로 목숨을 잃고 있는 거고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55만 명이에요. 55만. 55만 명. 이러니 그게 이게. 글쎄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인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거는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일부 주들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 성인까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에서 55세까지 백신 주사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미국 주단위에 이런 마스크 안 쓰는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조금은 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또 유럽에서는 또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 메르켈이 아주 엄청나게 반성을 했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미리 푼 거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 경제에 암운을 두려웠던 코비드19가 사실은 3월 25일인데 오늘. 작년 이맘때 굉장히 심각했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절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또 그걸 반영해서 금리가 너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을 걱정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컨트롤러블한 미국이 좀 이따 다른 뉴스도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충분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한 주가가 빠지는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코로나19와 어떤 영향을 가질렌지 이게 더 걱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어쨌든 미국의 인구 중에 11명 중에 1명은 코로나가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까 속보 전해드린 거에서 크게 추가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합참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미사일연 발사체에 대해서 재원과 사거리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면. 그런데 이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지는 않겠죠. 예전부터 보면 북한 이런 거는 크게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하루짜리 이러면 또 저런 것도 저런 거 오르죠. 방산주 같은 거. 방산주 있거든요. 빅테크 이런 거. 그런데 그거보다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발사란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발사 이런 도발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마도 훨씬 더 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쪽이 더 중요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과 조치가 나올지 그게 좀 기추가 주목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합참에서는 발사체 발사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역시 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과도한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우리는 대처수단이 있다. 이제 계속 바쁘죠. 파월 의장과 잔헤델런 재무장관이 같이 동반해서 의회에 다니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올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특별히 크거나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최선의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도한 물가 상승이 저스트인 케이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논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몇 주간 연준은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호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호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 평균 물가 그리고 완전 고용에 대한 목표를 변화 없이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여삼 의원을 저희가 모십니다만. 사실 장중 1.75, 1.76 그런 것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을 안 했는데. 오늘 좀 전에 블룸버그를 보니까 1.61이에요. 미국 제10년짜리 금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오른 만큼 반낙을 한 거죠. 왜냐하면 며칠 상간에 한 14, 5BP가 빠진 거니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연준의 세 가지 시장에 대한 기대는 지난번에 오건영 부부장이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채권 매입 좀 확대해줘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죠.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파는. 거기다가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YCC. 이런 세 가지 정책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뭐 있다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정책 수단을 쓰지 않고도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라든지 시중 금리가 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건영 부부장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러면 그 정책 수단이 뭐냐. 시중 금리의 인상의 용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명목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 금리가 오르지 않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현재 정책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어제도 스웨즈 운하에서 또 뜬금없는 에버무린이라고 배가 이렇게 솟더만 이게 막아버렸더라고. 네. 운하를 막았어요. 에버무린이라고 아마 그게 대만 거죠. 대만의 최대 해운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아주 그냥 스웨즈 운하를 그냥 막아버려가지고. 배들이 막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가 폭등했던. 그런데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치우겠죠. 치워야죠. 치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어제도 파월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 이런 부분은 계속 표출이 됐고요. 잔헤델런 재무부 장관도 내년 완전 고용으로의 복귀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업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미국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은 어제 굉장히 크게 빠졌더군요. 그런데 인플레는 이건 이제 아주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인플레가 하도 안 와가지고 지금 억지로 이렇게 막 띄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도 것만 안 해도 그냥 인플레는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일각에서 이게 우리는 한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여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긴 차트 긴 지표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향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앙등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게 하바드 대학교 총장을 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미국 당국자들이 이거 엄청난 책임 회피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정가나 미국 금융계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네델런이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좀 잘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 주식을 못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고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 장관 당국자들이 지금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걸. 이게 이제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의 논조거든요. 거기에 동의하면 주식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걱정하지 말라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하는 거 봐봐. 살짝살짝 실수를 했어도 연준은 밤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연준을 신뢰해야지 연준의 실력을 믿어. 이렇게 해야만 지금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본적인 미국 당국이나 연준의 미스테이크다.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내년에 비해서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작년부터 공모주 어떻게든 돈 집어넣어서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주가가 워낙 위아래로 크게 넓다 보니까 이거 투자하는 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군요. 따상이 뭐예요 따상. 따불 가구 일단 상 한번 치는 거. 우리 공모가 산정하고 시초가는 공모가에 따불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100% 오른 다음에 상한가 치는 걸 따상이라 하는데 따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하. 따불. 따불 간 다음에 하중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러면 30% 떨어진. 그렇죠. 이렇게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4일 콘스닥 시장에서 보면 어제네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게 상장 새내기거든요. 전일 대비 8.86%가 내려서 15,950원의 거래를 끝냈는데 상장 첫날 하한가를 쳤어요. 공모가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공모가보다는 높았는데 공모가 그렇죠. 공모가가 12,500원인데 25,000원 쳤거든요. 시초가가 2만 5,000원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라? 그렇게 좋은 거를 왜 그날 장중에 그러면 하중가가 돼버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모가 2배 된 다음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그다음 날도 8%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뉴스를 말씀드리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첫날 상한가 지고 첫날만 몇백만 주 상한가 잔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공모가, 이 공모주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거의 기계적으로 최상단에, 레인지를 주거든요. 거의 최상단에 그냥 붙어버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방패마귀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건 무조건 따상이고 갖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먹는다. 이런 환상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에도 여러분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쟁률이 얼마인데 이게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표 하나 보여주시면요. 상장 첫날 종가 대비해서 24일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본 거예요. 24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 본 건데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종가 대비해서 24일을 보면 마이너스 16%가 났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스의 마이너스 16%, 빅히트 15%, 교촌 F&B 42%, SK바이오사이언스 벌써 19% 마이너스고요. 고점 대비? 네. 상장 첫날 종가 대비. 상장 첫날 이런 거 따상 됐다는 거지. 따상 됐는데 그날이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대체로.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도 그렇지만 이 새내기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서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은 주가 예측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상장과 더불어서 물량들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락업을 걸죠. 3개월 락업도 걸고 6개월 락업도 걸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장 상태에서 지분들이 어디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상장 차이 크다 보니까 전혀 예상 못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장 세뇌기주식 예전에 저는 상장된 지 2년 내에 주식은 거의 투자를 안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을 내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최근 들어 워낙 주식 시장이 화랑이고 어떤 절대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시도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이 좀 과열인데 세뇌기주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모주 청약 및 투자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이제 조금 조금씩 더 정성스럽게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께서 정프로 안경 좀 벗고 조용남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조용남씨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김형욱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언제적 김형욱입니까? 김형욱. 왜 이렇게 또 웃으세요? 정프로 아시죠 여러분? 안구건조국입니다. 안구건조국들 때문에. 나도 벗고 싶어요. 이형이 형. 어쨌든 내가 댓글 보니까 나이트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간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화의 말씀만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이형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또 여기에 현재 주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2부에서 전달하는 거